시크릿 책에 나온 사람들처럼 상상, 소원, 이루어지는 것도 무슨 원리인지 자기가 받을 만한 걸 받는 거예요 이루어질 만한 거를 소원하면 이루어지죠 당연히 근데 내가 그 전에 인과를 안 지워놨으면 내가 소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호동 씨가 시크릿처럼 잘 때마다 자기가 천하장사 되는 걸 상상했대요 근데 천하장사가 진짜 됐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하장사가 되는 걸 상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한 건 지혜가 없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? 인과를 지으라는 겁니다 모든 성현들은요 뭔 사물을 갖고 싶으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면 인과를 원인을 지어라 그런 과보는 그림자처럼 따라온다예요 이게 진리에 맞는 말씀이고 그 외에는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 외엔 다 엉터리에요 저도 제가 유불선 통일하고 싶었어요 통일 했어요 그럼 남들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게 영적 사기죠 저 시크릿은 그냥 그거예요 그런 사례들만 엮어서 된다고 한 거예요 될 만한 사람들이 믿으면 되죠 전교 1등이 수능 시험 보러 가서 전교 1등이 악몽을 꾸고 가면 영향 받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전교 1등이 시크릿 책을 보고 나는 된다고 단단히 믿고 갔어요 그럼 더 잘 되겠죠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이거예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시크릿처럼 무조건 된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하시라 다만 결과를 맡기시라 시크릿 저는 시크릿 하고도 통하는 말 드렸어요 제가 자명한 기도 올리는 법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순간에는 참나 상태에서 에고를 하지 마시라 참나 상태에서 자명한 기도 진짜 참나 상태에서 불합리한 기도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자명한 기도를 올리되 된다고 믿고 올리시되 결과를 맡겨라 하느님한테 결과까지 맡겨라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결과까지 맡겨라 시크릿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일반인들한테 영성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성이 좀 꿀물이 설탕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영성이긴 하지만 영성을 소개는 했어요 그 공덕은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 시크릿 계속 믿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